오일라우 운전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여기에서 가장 가깝고 저렴한 주유소를 자동으로 추천해 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오일라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오일라우를 실행시키고 내 주변에서 오일라우가 알고리즘으로 추천해 주는 최적의 주유소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길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운전자의 현재 위치 그리고 각 주유소까지의 거리, 가격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계산하여 최적의 주유소 5곳을 자동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일라우는 누구나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고 간편하게 차량 유지비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앱을 설계한 바 있습니다. 직관적인 화면 구성과 최소한의 터치만으로 앱의 모든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최근 현대자동차 그룹과의 제휴를 통해서 자동차의 누적 주행거리 데이터가 자동으로 앱에 입력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일라우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에 집중해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운전자와 주유소 사장님들 간의 소통 기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들은 별점 그리고 후기를 통해서 각 주유소에 대한 의견과 피드백들을 전달할 수 있고 주유소 사장님들은 오일라우 사장님용 앱을 통해서 답글 작성, 단골 고객 관리가 가능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오일라우는 정확한 정보 전달과 원활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여 운전자와 주유소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더욱 좋은 주유소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운전자